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접근 방법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OT와 IT 데이터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데이터 분석의 접근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쿠엘 오토메이션 코리아 최용훈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루쿠엘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지난 12년 동안 분산 제어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DCS나 PLC 그리고 MES 같은 생산관리 시스템 쪽 즉 OT와 IT의 접점인 영역에서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현재는 루쿠엘 오토메이션에서 정보와 소프트웨어 사업 개발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루쿠엘 오토메이션은 약 1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장 자동화 분야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0개 국가에서 2만 3천 명 정도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라는 슬로건 아래의 제어 시스템 그리고 생산관리 시스템인 MES를 포함해서 최근에는 특히 데이터 분석 그리고 산업용 IoT 플랫폼 그리고 증강현실인 AR 분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웨비나를 통해서 산업자동화 기술과 관련한 단계별 분석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제조 현장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시간을 통해서 루쿠엘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가 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아젠다를 잠깐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데이터 분석이 왜 제조업에서 최근에 아주 중요해졌는지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를 우리 제조업 단계, 즉 공장 쪽에 도입을 할 때 왜 단계적 접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사례나 아니면 몇 가지 접근 방안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간략하게나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에서 데이터 분석의 역할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약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최용훈 차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대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은 추첨을 해서 경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단계적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접근 방법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왜 공정현장의 데이터는 단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도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의 주요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공장이라고 대변되는 제조업 생산 현장에는 몇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슬라이드의 상단을 보시면 제조업이다 보니까 제조를 하는 생산 설비가 있겠죠. 그 생산 설비를 사람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돌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컨트롤 디바이스 내지는 제어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장 현장 설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설비들을 또 하나의 라인이나 아니면 공장 자체의 카테고리로 묶으면 그거를 또 관리하는 공정 시스템들이 DCS나 PLC 같은 상위 쪽에 있을 거고요.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전사적인 측면에서 인사회계 총무나 혹은 원부자재 내지는 출하와 같은 모든 일련의 전반적인 회사 운영에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ERP 즉 전사원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어 디바이스나 공정 시스템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당연히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겠죠. 4차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슬라이드 아래쪽을 보시면 왼쪽에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의사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의사를 통해서 이제 대변되는 어떤 행위라는 액션이 있겠죠. 중간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 부분은 시스템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색 부분은 사람의 어떤 인풋을 가하는 영역이라고 봤을 때 저희는 이 분석을 몇 가지 단계별로 쪼갤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설비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묘사 단계의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게 어떻게 분석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으면 어떤 앞으로의 의사 결정이나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묘사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분석입니다. 시스템이 하는 역할을 조금 더 확장해보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끔 마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하는 역할을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게 왜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측 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되고요. 시스템이 하는 역할이 아주 더 커진다. 우리가 보통 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생각하면 막연하게 떠올리는 처방 단계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다. 라고 처방까지 내려주는 거를 궁극적인 데이터 분석의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묘사와 진단, 예측, 처방으로 가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이거를 한 번에 도입하기는 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야 하기 마련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조화해서 한번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었던 제조업의 구성 요소인 제어 디바이스, 시스템, 엔터프라이즈, ERP 같은 것들을 Y축으로 두고요. X축에 방금 설명드린 묘사, 진단, 예측, 처방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보면 각 X와 Y축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는 즉 공장이나 혹은 회사 내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각각의 계층별 작업자마다 관심 있는 영역들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공장에서 설비 하나를 운영하는 이제 사람이고 오퍼레이터이고 우리 공장에 도입된 데이터 분석의 인프라 시스템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왼쪽 제일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설비가 잘 동작하는지 아닌지 정도만 관심이 있을 거고 그 자체가 1차원적인 분석입니다. 다만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서 보시면 어떤 라인을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공장장 레벨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혹은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 보시겠지만 1번 라인의 품질이 허용 공차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예상값에 대한 걸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그러면 내가 매뉴얼이지만 즉 사람이 해야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일부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 계층마다 데이터 분석의 관심 영역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었던 이 각각의 계층마다 준비하는 작업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만약에 제어 설비를 담당하는 영역에서는 어떤 OT 데이터를 만들어낼 건가 예를 들면 어떤 센서를 더 추가해야 될 거고 어떤 데이터를 파생시켜서 더 추가적으로 받아와야 될 거고 이런 형태의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조금 위에 있는 시스템 영역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제어 설비나 아니면 제어 시스템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오겠죠. 그러면 이때 준비 작업 내지는 고민거리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압축하고 관리하고 또 객체화하거나 혹은 변환을 할 건가라는 준비 작업을 하게끔 마련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큰 회사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다양한 공장 내지는 라인에서 수집되고 관리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유기적으로 시각화할 건가 그리고 우리 회사 내에 있는 기업 자원을 어떻게 그러면 활용을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등등의 준비 작업을 거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프로젝트 내지는 시스템 도입의 과정을 하나의 여정으로 봅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 시스템이나 엔진을 하나 툭 떨궈놓고 도입을 했다고 해서 보편타당하게 어디에나 적용되는 기술들은 이제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사이클처럼 여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여정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여정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사실상 그 비즈니스의 가치를 이해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IT 시스템의 일괄적인 도입만으로 데이터 분석이 효율을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 공장 현업에 즉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또는 설비를 알고 계시는 분들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심사가 뭐고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건지에 대해서 서로 컨센서스를 맞춰야만 이 분석 시스템이 그야말로 효과가 있어지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가치 이해는 실질적인 데이터 예측 모델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과정은 이제 데이터의 이해 측면입니다. 우리가 공장 안에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억세스해서 접근해서 이 데이터를 연결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서로 알아야만 그 실질적인 데이터 유의미한 정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잘 이해됐으면 어떤 게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이걸 이제 가공하거나 전처리하는 또 병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전처리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객체화가 됐거나 혹은 선호관계의 컨텍스트라고 불리는 맥락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이제서야 이제 비로소 모델링이라는 걸 합니다. 즉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Y는 AX 플러스 B라고 불릴 수 있는 이 함수를 찾아가는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 하나는 어느 설비나 혹은 모든 공장에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예측 모델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정 설비나 우리 공장에 맞는 모델을 꼭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예측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바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전에 한번 테스트 내지는 시뮬레이션을 거치겠죠. 우리가 만들어낸 이 모델 함수가 과연 실제 값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느냐 에러율이 나오느냐를 이제 실제 값과 한번 평가를 합니다. 이거를 스코어링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에러율이나 혹은 그 신뢰 수준이 만족스럽다라고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현장에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듯이 그 현장 배포가 모든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나 혹은 여정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현장에 배포가 되면 이게 과연 우리의 비즈니스의 가치와 부합하는지 혹은 이게 처음에 목표했던 것과 같은지 혹은 추가적으로 개선할 포인트는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 관리,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선순환 사이클처럼 만들어져야만 그때 돼서 비로소 우리가 데이터 분석 여정을 도입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페루토너라 불리는 각 담당자별의 관심사와 또 산업현장 내의 시스템들의 크고 작은 차이 때문에 일괄 도입이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계별 분석 시스템의 도입을 이제 막연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실 만한 조언이나 사례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었던 이 하나의 여정 그 화면을 빗대서 데이터 분석 여정을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했었던 각 계층별 고객분들의 피드백과 또 몇 가지 사례를 빗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비즈니스의 가치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데이터 분석의 목표 설정 영역입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계층별 관심 영역에서는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젠가 한번 공장장님과 혹은 라인 담당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공장에 개선 기회가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입했었던 어떤 대시보드나 이런 차트가 구성돼 있는 시스템들, 현황 대시보드는 우리가 조작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거를 구축한 거는 어떤 저희 같은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SI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작하기도 어렵고 또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통 이런 대시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OT 데이터만 표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IT 데이터들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 OT와 IT 데이터의 소스를 결합할 수 있는 유연성이 또한 떨어진다. 뭔가 이 비즈니스 문제, 즉 데이터를 이해하는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이쪽 개통에서 꽤 뜨는 단어들 사실 좀 되기는 했지만 그런 단어가 BI라는 게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내용의 약자이고요. 이런 BI 툴이 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즉 알파벳 ABCD나 아니면 01234 같은 숫자로 조합되어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지 정보가 아니죠. 그래서 이 데이터로 하여금 유의미한 정보로 바꿔주는 대시보드 즉 스토리보드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아까 묘사를 시작으로 해서 네 가지 단계에 있었던 데이터 분석의 여정 중에 묘사 단계가 바로 이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만들면 그 데이터를 꼭 반드시 이 서버나 PC에 저장을 해놓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좀 화면을 구성을 하고 그렇게 구성한 화면 자체도 이제 고정형이기 때문에 연동성이 떨어지는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데이터 소스는 그대로 두고 이런 BI 툴이 설치된 서버가 소스와 연결고리를 맺는 형태로 구축이 되죠. 그러면 ABC 시스템의 주소록을 가지고 나는 여기에 연결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야 라는 거를 사용자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된 데이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스토리보드를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기 때문에 대시보드가 크게 바뀌지 않지만 최근에는 쿠팡이나 이런 다양한 온라인 쇼핑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다품종 대량 생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장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공정에 대한 제품이 바뀌기 때문에 스토리보드를 사용자가 바꿔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Y축에는 뭘 보고 싶고 X축에는 뭘 보고 싶다라는 자체적인 스토리보드를 만들면 사용자는 바이오로 통찰력이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죠. 이때에 대해서 데이터가 정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스토리보드를 내 유관부서와 공유한다거나 혹은 내 관리자에게 보고한다거나 내지는 어떤 다른 유관부서와 공동작업을 하는 데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하나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어떤 고무를 가공해서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공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데이터는 공급업체로부터 엑셀 형태의 데이터로 받고 이거를 공정상에서 고무를 가공을 해서 열을 가해서 성형을 하는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 데이터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놨죠. 공정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제품을 공급처에 납품하기 전에 품질 불량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시험 성적기를 돌립니다. 그때 이제 가불 판정이 역시나 마찬가지 또 다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된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최종 단계에서 품질 불량이 일어났다 그건 결과값인 거죠.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앞에 있는 공정에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을까 내지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인자는 뭔지를 좀 알고 관리하고 싶다 라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분면 즉 1번 아이콘 옆에 보시면 이 BI 툰 내에서 각각 소스 데이터를 연결을 해놓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록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원자재에 대한 엑셀 데이터와 연결을 하고 그리고 성형기나 아니면 시험 성적기에 대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놓은 다음에 서로 다른 포맷의 데이터를 섞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 시스템에 있는 소스 데이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관 데이터를 객체화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게 객체화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사용자 관점에 맞게 데시보드를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시보드를 통해서 통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는 사사분면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아웃풋 KPI가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즉 품질 불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인자 중에 상관 개수도가 높은 건 뭔가를 시각적으로 보면 우선 그 루트코즈라고 하는 근본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지치기가 가능해지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묘사 단계에서는 BI 툴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해를 하는 진단 영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계층별 관심명역 중에 왼쪽 하단에 있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언젠가 유지보수 보전 관리자, 보전 팀장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어느 공장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장은 특히나 보전 인력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직원 수는 적고 기존의 자동화 시스템은 도입을 했지만 거기엔 진단 기능이 없다라는 거죠. 진단 기능은 왜 필요합니까? 라고 여쭤보면 실제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이 생기게 되면 손실이 워낙에 막대하죠. 당연히 보전도 영향을, 문책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했을 때 혹은 여러 개의 알람이 울렸을 때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가시죠. 완벽한 기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이 제품은 전부 기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능이 좋습니다. 또한 엔터가 상승하는 것만큼의 수행된 기능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제품은 더 쉽지 않게 남겨서 상승하시고 이 제품은 또한 절차의 기능을 받았고 이 제품은 완전히 전화가 되겠죠. 이 제품은 더 좋은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기능을 시작합니다. , creating AIRD, 실행하는 기술과 기술과 함께하는 기술과 다른 기술은 플레이어트 단계의 기술은콜릿을 이야기합니다. tenha 정부가ität까지 활용한 기술과 스포츠 기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VC공itv2에서 기술과 함께하는 기술과 매주 정보인 기술을 사용하며 gypt, 와인 기술과 관련된 기술을 제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통해 사용하는 기술이 될 않아도 가능하고, 공화, 또는 언급하지가, behöver 뭐지, 그런 기술이 필요해서 if you really want an approachable way to start your journey on analytics this is for you if you really want to know how your devices are performing with a rich set of analysis on top and a great easy to use approach to interacting with your data this is for you and it's all delivered on an industrial appliance ready for any environment to explain how we're doing industrial analytics differently we often use an analogy to fitness trackers my wife and i use pedometers but as end users we don't interact with the raw data you see here instead our fitness trackers present their data like this analytics have been applied data has been shaped and aggregated and married with outside sources this visual representation makes it easy for me to use and i can glance at the information to make better decisions what's with all the hand motions this is video magic we're going to add the graphics later to explain how our system is like a fitness tracker for your plan data is collected from industrial devices pulled into the system and transformed in a way that makes it easy for you to understand but that's not important right now let's talk about how easy it is to get up and running on the system can you do that sure we know that every minute you spend configuring our products is a drain on productivity so we set out to make this product as easy to use as possible factory talk analytics for devices comes on this industrial appliance all you need is power and ethernet and then you answer a few simple questions about security time zone and what language you speak and that's it this appliance is ready to use after the appliance is configured it will detect the rockwell automation devices in your network gather the onboard diagnostic information and automatically perform analysis on the data all in a matter of minutes now that we've seen how easy it is to configure let's take a look at how easy it is to use here are intuitive device dashboards and while many dashboarding systems exist today the fact that these were done automatically is where the real value is not only are glanceable informative dashboards important but if there is an issue we want to make sure the information gets to the right person so we've created what we call action cards and like the rest of the system they are easy to use and they are smart either from their desktops or from their phones they can go into the screen that shows these action cards each item that requires their attention is listed and as our system gets smarter we will even start to tell them what they should do to fix the issue even our basic system will learn what is important to individuals when someone gets an action card they will be able to train the system if that particular device is important to them or not they can simply swipe right to denote a device is important or swipe left to say a device is not important when you down vote enough the system will stop alerting that person about the device if you take a look here you can see that we are finding issues with a duplex mismatch this is something that would be very hard to determine by checking individual devices but since we know about each device we are starting to look for systemic issues also and alert on them our customers are constantly on the go they're not always at their desktops they're not always staring at dashboards we want the information available no matter where they're at all they need to do is ask we allow you to do that very thing at any place in our screens or in a module that will be on factory talk team one i can just chat and ask a question of the system this friendly chat bot we built is called shelby and it utilizes cortana intelligence fetch all types of information for you 네 그래서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진단을 위한 데이터 분석은 상대적으로 간단해야 되고 또 빨리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의 대부분의 이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조업에 종사하시거나 또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신다라고 봅니다 공장 안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가지 스마트 제어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PLC, 인버터, IO 모듈들 또는 네트워크 스위치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계의 정보는 굉장히 이제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제 온도, 압력, 유량, 레벨 등 몇 가지 이제 파생 데이터만 받아보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러한 스마트 제어 디바이스들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혹은 진단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100% 활용을 하면 그나마 데이터 분석을 좀 비교적 진단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셨었던 것처럼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이 셋탑박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걸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이제 IPTV를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TV에서 공중파에서 나오는 채널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KT나 혹은 SKT에서 나오는 이제 셋탑박스를 도입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제 채널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또는 넷플릭스 같은 이제 콘텐츠들을 보게 한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제어 디바이스 혹은 컨트롤 디바이스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는 HMI라고 불리우는 이제 터치 패널 등에서 본다라고 하면 꽤 스마트해진 이 제어 디바이스들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셋탑박스 역할을 하는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우리 화면에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제 회사의 사례를 한번 비춰보면 보전 담당 엔지니어 혹은 설비 제어 기술 팀의 엔지니어 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반밤에 있었던 이제 잠재적인 이슈가 있는 제어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 개가 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러한 액션 카드라는 것을 처음에 화면에서 보실 때 좋아요 싫어요 라는 표현을 하면 그 데이터가 누적돼서 나중에 여러 개의 알람이나 여러 개의 액션 카드가 뜨더라도 내가 주로 좋아요 라고 표현했었던 즉 어떻게 보면 공정상 중요한 이제 알람이나 이제 노티스였겠죠 그런 정보를 우선순위로 앞에 배치해주는 형태로 이제 캐시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그 별도의 내 컴퓨터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깐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오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내 사무용 컴퓨터에서 이제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같은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제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단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잠재적인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액션 카드를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 중에 내가 어떤 특정 액션 카드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해서 그 액션 카드를 클릭을 하면 아래 3번 항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혹은 트렌드를 받아 보실 수가 있겠죠 이 트렌드나 혹은 대시보드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작화를 하거나 그림을 따로 그리는 건 아닙니다 자동으로 기본 제공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잠재적인 이슈 중에 어떤 특정 아이오 모듈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PLC 프로그래밍을 하는 툴을 열어서 해당 그 모듈의 프로파티 속성 창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잠재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배터리 모듈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들 이거는 우리가 이 엔지니어링 툴 소프트웨어를 열어봐서 24시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만 알만한 정보죠 왜냐하면 공정상의 설비에 아주 크리티컬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숨겨진 데이터입니다 이걸 열어봐야만 알 수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은 진단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억세스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판단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게 이 진단 측면에서의 데이터 분석의 일환입니다 그럼 데이터에 익숙치 않은 현장 레벨의 작업자들도 흩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라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지나치기 쉬운 진단 정보를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묘사와 이 진단 단계 데이터 분석이 사실상은 그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 이런 묘사나 진단 측면에서의 데이터 분석이 이미 구축됐거나 혹은 관련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면 좀 더 큰 범주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준비나 가공하는 단계를 검토하길 마련입니다 즉 흩어진 데이터 간의 분석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전후 관계나 일반적으로 컨텍스트라고 불리우는 맥락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가 오게 되는 거죠 한번 언젠가 그 모 회사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이 이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아 우리 나는 어차피 이제 데이터를 잘 가지고 노는 사람이고 근데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OT 우리 공장에 있는 OT 데이터에는 그 표준 구조가 없다 그리고 특히나 나 같은 IT팀의 직원은 이런 OT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시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설비를 잘 모르고 공정 프로세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OT에 대한 맥락 데이터 즉 컨텍스트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 변환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가공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보셨었던 것처럼 그 다양한 통신 프로토컬을 활용하는 설비들이나 아니면 시스템들로부터 데이터를 연결하고 1차적으로는 구조화하고 이제 간단한 분석을 거치고 특정 위치에 이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아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 분석 엔진이나 말 그대로 이제 큰 범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쪽이죠 아니면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 환경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보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장 사용자나 OT 레벨의 담당자가 얼마나 친숙한 환경에서 일련의 과정들을 혹은 이 작업들을 가능하게 하고 또 통합된 보안 정책 하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간소화해 보면 이 위에 이제 엣지 데이터 즉 OT 쪽에 가까이 있는 데이터들이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컴퓨팅 엔진이 있을 거고 오른쪽에 우리가 하고 싶은 분석의 응용들이 있을 겁니다 엣지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저희 쪽 계통에서 흔히 말하는 커먼 인더스트리얼 프로토콜이라고 불리우는 CIP를 포함해서 다양한 OT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전사 차원이나 혹은 이제 시스템 측면에서의 ERP나 상상관리 시스템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IT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OT와 IT 데이터를 서로 잘 융합을 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저희는 보통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관연하게 오케스트라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케스트레이션이나 머신러닝을 1차적으로 하고 그렇게 다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고 싶은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혹은 다양한 외부의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도입을 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러면 이 엣지 데이터와 컴퓨팅 엔진 그리고 운영 데이터 분석 측면을 보면 몇 가지 이제 필요 구성 요소나 기능들이 있습니다 보면 먼저 가장 아래 있는 엣지 데이터 분석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엣지 단에 이제 머신러닝 기능이나 혹은 인그레스라고 표현되는 뭔가를 가지고 와서 이제 가공하는 엣지 단계에서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어떤 필요 기능이 있는가 두세 번 고민하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필요 기능은 자동 제어 시스템과의 통합 호환성입니다 왜냐하면 OT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버퍼를 최소한 줄이는 게 엣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그 자동 제어 시스템과의 통합 호환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두 번째 윗단으로 올라가 보면 분석 연산 엔진 즉 컴퓨팅 엔진 쪽을 보면 구성 요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쪽에서 직접 받아온 데이터나 만들어진 데이터도 있겠지만 그 앞단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떤 가공을 하고 분석을 돌린 다음에 어딘가로 보내는 형태의 엔진이기 때문에 이거를 파이프라인화 하거나 아니면 워크플로우 차원으로 만드는 게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기능은 당연히 이제 분석 엔진이다 보니까 머신러닝에 대한 라이브러리나 어떤 알고리즘 같은 모델링 기법들이 들어갈 겁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다들 이해하시는 것처럼 어떤 한 회사가 만든 알고리즘 보다는 이런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이제 분석 알고리즘이 훨씬 더 정교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픈소스의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과 호환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이제 필요 기능이 되고요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이제 운영 측면에서는 역시나 이제 분석은 그 백엔드라고 불리우는 뒷단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사람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또 사용자가 그때그때 필요한 관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동적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능은 아까도 BI 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프 서비스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실시간 구성이 자유로운 유저 인터페이스 대시보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예측과 처방 단계 분석을 위한 연결 및 인프라가 검토가 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구성 요소와 솔루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실제로 데이터를 예측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좀 더 현장 중심적인 OT 관점과 그리고 IT 시스템 관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장 중심형 예측 모델을 만드는 솔루션이라면 기존 제어 시스템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제어 시스템에 보통 들어가는 인프라인 샤시나 혹은 케이블이나 스위치나 이런 것들을 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OT 단계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면 비교적 저비용의 투자가 타겟팅된 혹은 제한된 설비에 대해서 이뤄지는 게 맞는 어프로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배포를 먼저 OT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전에 한번 그 설비관리 엔지니어 또는 제어 엔지니어 분이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공장 안에 이제 제어 시스템은 최근에 도입이 돼서 적절하게 잘 설계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 대신에 어떤 품질 불량이나 스크랩 내지는 이제 장비가 다운되는 안정성 문제는 아직도 존재를 하는데 이때 알람은 사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를 않거나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예측 가능한 통찰력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친숙한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쉬운 컨트롤러 태그를 모델링하는 데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큰 범위가 아니더라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람 mommy 구독 감사합니다 고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하면 어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일어나고 또 코딩을 해야 하고 스크립팅을 짜거나 이런 과정을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해가 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정 안에 돌아가고 있는 다양한 태그 파라메타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아웃풋을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 의심되는 인풋 몇 가지를 선정을 하면 그렇게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고서 알아서 혼자 모델링을 하고 예측값을 이제 공정 현장으로 알려주는 구조의 동영상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단위 설비나 혹은 특정 영역에서의 특정 설비 수준의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보통 지도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즉 누게 된 데이터로 수식을 만드는 방식을 활용하는 건데요. 조금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래쪽 왼쪽을 보시면 테이블에 우리가 공을 던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제가 던지는 힘을 똑같이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 열 번의 공을 던질 때마다 그 각도를 서로 다르게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이 날아간 거리를 한번 보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 트렌드 차트를 보시면 앞에 있는 6개의 점까지를 찍어놓고 6번까지를 던졌을 때에 제가 여기에 맞는 방정식을 한번 찾아 봅니다.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만들게 되죠. 그런데 6번까지 했을 때는 첫 번째 있는 트렌드가 좀 맞는 피팅 커브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공을 더 앞으로 4번 던지게 되면 그 좀 더 많은 누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이 친구가 Y는 AX 플러스 B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더 정교한 모델을 만들게 되는 게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특정 인풋에 대해서 이제 각도라는 인풋에 대해서 내가 날아가고자 하는 공이 날아가는 거리를 예측하는 형태의 모델링을 비교적 단순하게 자동으로 해주는 게 방금 보신 동영상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을 할 때 특정 단위 설비에 대해서 제어 환경에 대한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도 학습을 하는 게 비교적 최근에는 용이하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과정을 한번 잠깐 들여다보면 먼저 설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풋은 내가 어떤 내가 관리하고 싶은 아웃풋은 어떤 거고 잠재적으로 의심되는 인풋들은 이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식별한 다음에 우리가 보통 OT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친숙한 PLC 엔지니어링 툴 환경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불리우는 이 함수 모델을 자동으로 찾게 되고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데서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상된 아웃풋을 통해서 PLC의 프로그래밍과 연동시켜서 다른 아웃풋을 바로 예를 들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 방의 온도가 30도로 올라가면 팬을 자동으로 트세요. 이런 형태로 30도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팬을 틀면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팬을 돌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통합 관리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그 제조 데이터의 예측 모델을 개발할 때 두 번째 관점이죠. IT 시스템 관점에서는 어떤 접근 방법이 현실적인가요?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상당수의 제조업 데이터는 현장에 있지만 그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고 보관되는 장소는 사실상 다양한 IT 시스템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입력 데이터가 IT 시스템에서 생겨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IT와 OT의 데이터가 연결되고 이 오케스트레이션 됐다라고 표현된 이 통합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 엔진으로 하여금 기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예측 모델이라는 방정식의 함수를 찾아내게 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마찬가지로 들었었던 이제 피드백을 하나 잠깐 공유를 드리면 생산 오퍼레이터 분이셨어요. 이 자동화 시스템은 서로 다른 데이터 플랫폼과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구성이 된다. 나는 이제 도메인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이슈를 예측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이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는 이제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잠재적인 꼭 비단 우리의 OT만이 아니라 다른 IT 시스템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많은 지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이제 지도학습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잠깐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에 소스가 있고 우리는 이 함수를 찾아서 아웃풋 값을 예측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PLC 태그보다는 좀 더 많은 공장에 있는 전반적인 이력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함수를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알고리즘을 찾아야 되겠죠. 분석 기법을. 근데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찾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앞단에 형식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형식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데이터 랭글링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놓고 모델링을 하면 이제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겠죠. 바로 이제 배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이 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이 됐다라고 보면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의 그 트랜스포밍, 데이터 전처리 함수를 역시나 이제 실시간 데이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일련의 배포인 거죠. 그런 다음에 예측을 하고 실제 값과 한번 비교를 해서 채점, 즉 스코어링을 하거나 스코어링된 결과 값이 만족스럽다라고 하면 그때 배포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과 그 시간 분포를 보면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점을 정의를 하는 게 우리 같이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였죠. 그 다음에 문제점은 이제 머신러닝의 관점으로 이제 맵핑을 합니다. 데이터를 이해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준비한 다음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야말로 예측 모델을 만들고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스코어링하고 에러율을 이제 검토하는 평가 단계를 거쳐서 이제 런타임, 즉 실제 공정에 배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시간은 이 앞 단계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측과 모델링 하는 건 비교적 그래도 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데이터 분석을 즉 실제 그야말로 이제 실시간 공정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예측하는 과정에는 이걸 조금 간소화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는 엣지단이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리고 컴퓨팅 엔진이라고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데이터의 흐름을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하고 모델링한 다음에 그걸 적용하고 이제 필요한 처리를 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BI 툴 등을 통해서 시각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한번 보시죠. The availability of data has revolutionized how companies solve issues and adapt to changes. But gaining value from production data takes time and often requires special expertise. Rockwell Automation's Project CEO, the newest addition to the Factory Talk Analytics platform can help you overcome these challenges by allowing any user to securely access any existing data source to create personalized, actionable information. Let's take a closer look. In the traditional approach to machine learning, each device is manually mapped, which is a time-consuming and error-prone process. Project CEO automatically discovers devices, giving users access to more detailed information, including things like device name, line location, and plant location. upon login, CEO provides immediate access to a rich set of storyboards that turn raw data into usable information for making data-based decisions when and where they matter most. Creating a storyboard is simple. The first step is to ingest the data. With so much time spent gathering and preparing data, CEO enables you to easily pull structured and unstructured data from any existing data source. The data is seamlessly pulled into the platform with the ability to modify as needed. With the click of a button, the system orchestrates, organizes, and visualizes the data and a new storyboard is created. This enables users to perform advanced analysis, solve problems, and drive tangible business outcomes. CEO puts analytics to work for everyone. In addition, CEO can intelligently fuse related data from virtually any existing source in your enterprise, giving you insights not possible before. Built for ease of use, CEO eliminates the need to involve IT in creating a workflow. The intuitive interface, combined with the platform's pipeline capability, allows you to design a workflow using simple drag-and-drop functionality. Data exists everywhere throughout your operation. With the right tools, you can transform it into useful, actionable information. Project CEO turns your data into the reporting, dashboards, and advanced analytics you need for apps that drive value and informed decisions. Learn more. Contact us today. こ see you guys in the上 모드로 런타임의 실제 공정 현장에 배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정리가 된 느낌인데 데이터 분석이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또 여정과 같이 접근하는 동시에 각 현업 담당자의 KPI를 반영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긴 여정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 적합한 파트너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보통 시작하게 되나요? 홍보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데이터 분석의 여정 프로젝트는 다시 몇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어 시스템의 확장 개념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생산 시스템의 일부로 데이터 분석을 참조하고자 하거나 또 다른 게 아니면 전사적인 분석 프로젝트로서 탑다운으로 TF팀을 만들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접근법 등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프로치 방식이 중요한 건 이 모든 영역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어 시스템에서 보는 것처럼 비교적 쉽게 접근해야 하고요. 생산 시스템의 접근처럼 실제 사용자의 도메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IT 시스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의 모든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즉 그림은 목표는 크게 그리되 작게 시작해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게 좀 더 맞는 어프로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로크웰 같은 경우에는 제조 데이터의 분석 프로젝트를 이런 수행 방법론을 거칩니다.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의 가치에 기반한 제안서를 만드는 거죠. 즉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없던 게 있고 그 제안에 대한 계획, 즉 이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보고 싶어하는 그림은 어떤 겁니까? 기반한 제안서를 먼저 제안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가치에 기반한 솔루션이어야 하고요. 즉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배포하고 혹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과정의 모델은 어떻게 만들 건지를 고객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가치를 측정하는 거죠. 그 예측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또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거나 아니면 채점 결과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거나 하는 게 이 3단계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현장에 배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사이클 하나의 여정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바로 종착에서 배포가 끝나는 게 배포가 종착역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걸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원격에서 그 KPI를 맞추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 하나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같은 솔루션 공급사와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 고객사, 도입사 쪽에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그 목표를 선정을 하고 우리가 선정한 그 KPI가 협의된 채로 협의된 전제 하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건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그 목적과 목표, KPI 등 큰 그림을 사전에 꼭 협의한 이후에 작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주신 질문들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 현장에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한 후에 분석할 때 다양한 알고리즘도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실행 중에서 업데이트 가능한지 되게 여러 개를 질문하셨어요. 리포트에 대해서 API로 받아서 외부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굉장히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먼저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한 후에 분석할 때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거는 어느 단계에서 이거를 분석을 할 건가 그 단계적 접근 방법 중에 가능한 영역도 있고 이제 아는 영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어 레벨에서 한다고 하면 얘가 모델링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화되어 있는 두세 가지의 알고리즘만 사용을 하겠지만 점차 마지막에 말씀드렸었던 그 어떤 분석 엔진이 들어가고 서버 시스템 단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PMML이나 아니면 H2O 혹은 구글의 텐서플로우나 스파크 ML 같은 다양한 오픈소스의 알고리즘도 이제 적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행 중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한지인데 유사한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모델을 하나 만들고 그걸 배포해서 적용을 하다가 시행 중에 업데이트를 하지는 않으십니다. 보통 한 분기 내지는 아니면은 반기 정도를 예측 모델을 돌렸는데 결과값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이에 누적 데이터가 더 생겼기 때문에 이 누적 데이터를 더 반영해서 좀 더 정교한 모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다시 모델을 이제 그 리터치를 하는 거죠. 이제 리모델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포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중에 업데이트를 하는 형태는 가능하지 않고요. 다만 아까 PLC 단계에서 샤시에 꽂는 형태로 로직세이라고 AI라고 불렸던 경우에는 계속해서 데이터가 누적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나 어떤 단계에서 적용을 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에 대해서 API로 받아서 외부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가능합니다. 네. 한꺼번에 3개의 답변을 해주셨어요. 다음 질문은 제조업 이외의 산업 현장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직까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저희 회사 소개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루크웰은 제조업 쪽에 공장 자동화, 팩토리 오토메이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급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다양한 종류의 많은 데이터를 병합 가공해서 활용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효율적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병합 가공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다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개 이제 박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특정한 과정이 있다라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현업들과 저희는 이제 데이터 스터디를 하고 워크숍을 보통 프로젝트 전에 2, 3일 정도 하는 게 보편적인데 그 과정에서 이거를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는 필터링이나 아니면 컴프레싱이나 그 포워드 스토어링이나 이런 몇 가지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율적인지 라기보다는 아마 워크숍이나 혹은 그 현업에 충분한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최근에 다양해지고 있는데 타사 제품과도 호환이 되는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아래 그 중간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단에 있는 그 OT 쪽 예를 들면 PLC DCS 센서 액츄에이터 드라이브들 같은 OT 디바이스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네. 가능합니다. 그 보통 캡서버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하는데 산업용 프로토콜 측면에서는 150개 이상의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메이커와는 호환이 가능합니다. 네.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태어나서 처음 방송을 타봐서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모쪼록 꼭 이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조업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혹은 관련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웨비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단계적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접근 방법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